닭다리살부터 여기야 여기가 로컬이야 와 북쪽북쪽 그래 아직도 여기 갑니까? 여러분들 여기 갑니까? 여기 뭐 아무도 주문을 어디서 해야 되지? 고장 추동시 하죠? 아 두어 줘 하일라 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그래 이 분위기 어? 여러분들 사람 많죠? 이 시간에 이 정도면 사람 많은 거 아니야 그죠? 자 어디 보자 꼬치집이네 꼬치에다가 여러분들 여기 꼬치집이에요 일단 소꼬치 한 개 양꼬치 한 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? 오이 무침 한 개 두부 야채꼬치 한 개 닭다리살 한 개 오돌뼈 한 개 베이큰 대파 한 개 이 정도면 되겠죠? 자 여기 사람들 많이 맛있는 게 이거네 타이거 크리스탈 요거 한 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크리스탈 아 이거 처음 봐 요오 오늘 술 안 하신다면서요? 또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? 이거 아 참 나 이거 오 쉐쉐 야 근데 이거 오이 무침 한 개를 이렇게 만드냐? 여기 예술이네 어? 야 이거 세팅하는 것도 시간 엄청 걸렸겠다 여러분들 봐봐 아 쉐쉐 와 여러분들 고치 대박이다 이거 와 고치 향기 죽인다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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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거 닭다리살부터 닭다리살부터 와 닭 오돌뼈 존맛 고춧가루 살짝 풀어가지고 와 근데 진짜 와 닭고기 미쳤다 개맛있다 베이큰 베이큰 파 여기 맛집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여기 맛집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끝났다 이건 끝이야 너무 맛있다 내가 웬만하면 식당 저장 안 왔는데 여긴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야 꼬치 너무 맛있어 야 어쩜 이리 연해? 야 육즙도 살아있고 간도 딱 좋아 그니까 내 말이 베이컨이 안 짜 꼬치 아 양로 오케이 여러분들 대박이야 양 꼬치 소 꼬치 이거 꼬치 한 개 35원이야 그러면 1,400원이거든 1,400원이면 비싼 거야 일본 스타일은 꼬치 한 입에 맥주 한 잔인데 나는 꼬치 한 접시에 맥주 한 잔이야 야 이거 더 시켜야 되겠는데? 와 이거 미쳤다 우와 너무 맛있는데? 타이난이 소고기가 유명한 이유가 있다니까? 야 소고기 미쳤네 아 와 타이난이 소고기야 타이난이 소고기야 타이난이 소고기야 아 안주 너무 좋다 여러분들 한 잔 하시죠 두부꼬치도 한 번 먹어볼까? 음 이거 너무 맛있는데? 두부 샐러리 꼬치 두부 샐러리 꼬치 두부피에 샐러리 꼬치 존나 맛있어 와 잠깐만 야 이거 꼬치 더 가야 되겠는데? 야 이거 안주만 너무 없어지는데? 찌개 치어스 맨 치어스 맨 아아 여기 문 닫는데 우리 다른데 가야돼 아 존나 아쉽네 꽃이 더 시킬걸 아까 저기 24시간 한 데 있었잖아 글로 가자 이사 가자 다른 데로 맥주 한 명은 아쉽지 이름 가르쳐달라고? 여기 이름이 짱짱촌 짱짱촌 야 여기 진짜 꽃이 한 개 있어 죽이네 구글 지도에 다 올라와있어 컴온 브라 브라더 우리 지금 술에 많이 목마르지 술 먹어 더 먹어 오늘 토요일이니까 한 병 부족해 가 가 가 한 잔 더 가 가 한 잔 더 하러 오 맨 거리 썰렁하다고요? 난 이 썰렁함이 좋은데? 내가 이상한 건가? 저기가 저기가 바르케이라는 집이 한 개 있네 여기는 와 다이브 여기는 그냥 다 외국 사람인데 다이브 여기는 다 외국 사람이야 다이브 여기는 다 외국 사람이야 다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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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브